자 이쁘습니다. 고마워 물기보는 건가 못을 지나친다 자 자 음 위에 물에 있는걸 얘기하라고 와왜 이거 뭐야 왜 따뜻해 땅끝나게 어디? 때문에 물기 자 저쪽으로 가자 와 여기에 물을 안 찼는데 원래 물 끝까지 다 찼어 와 여기로 내려가보자 야 문하고 수영하고 갈래? 추운 날에 어떻게 수영을 해 와 여기도 물 찼는데? 이거 그거잖아 여기 화단이다 그니까 지렁님 뭐야? 야 나 뱀인 줄 알았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? 흫 흫 흫 흫 흫 흫 흥 흫 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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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